네, 역시나 봄날답게 아주 다양한 공연과 전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세계유사 선암사전,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암사가 보유하고 있는 불교 유물의 가치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강성호 순천대학교 박물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강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암사 유물의 세상 밖 첫 나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시인데요. 세계유산 선암사전은 처음에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된 전시인가요? 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암사전이, 선암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절인데요. 이런 점들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선암사가 굉장히 오랜 사찰이고 좋은 유물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때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게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정원을 보러 오실 때 순천의 자연환경도 좋지만 순천이 갖고 있는 이런 전통,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암사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네, 기왕에 순천 오실 때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에 선암사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선암사 하면 승선교, 겹벗꽃 이런 것들, 차밭 생각을 하는데 이 선암사가 아주 오래되고 유서 깊은 사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천오백 년이 넘는 사찰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당대 불교계를 대표했던 분들이 선암사를 세우거나 중창을 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이 도선국사 풍수지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의천국사가 선암사를 중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선암사 스님들이 한국 선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국적 수준의 이런 좋은 격조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격조 있는 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일반에 공개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사연이 또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연은 아닌데요. 종단 간의 서로 관심들이 보는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태고종하고 조계종이 있습니다. 사람 사안은 태고종의 종단의 사찰인데요. 태고종은 스님들에게 결혼을 허용해 주는 종단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계종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계산을 둘러싸고 태고종과 조계종 사이에 갈등들이 좀 있었고요. 소유권 분쟁 같은 것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암사 유물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그동안 70년 정도 걸린 분쟁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태고종과 산암사 모두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암사 유물전을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선보이는 것도 아주 뜻깊은데 그동안 순천대학교 박물관, 지역 밀착된 전시도 많이 기획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박물관 자랑을 한번 해보면 저희 박물관은 서울대 박물관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박물관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의 유일한 국립박물관입니다. 또 종합박물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시와 교육과 유물 정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좀 해왔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현대 이르기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이런 유적들을 다 만나볼 수 있고요. 경주에 가실 때, 경주 박물관 가시잖아요. 맞죠. 순천에 오시면 순천박물관 오셔야 됩니다. 제일만 일반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사학과 학생들이 올 때, 제일 먼저 올 때 전남 동부 지역 답사의 출발점이 순천대 박물관이군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좀 마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들 많이 해왔는데요. 큰 행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2012년에 뭐가 있었죠? 엑스포가 있었어요. 여수 엑스포. 여수 엑스포 전, 여수 엑스포 해양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 실크로도 한반도라고 하는 사진전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제1차 순천복제정원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북아트라고 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정원을 묘사를 좀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 것은 순천에는 아름다운 정원뿐만 아니라 이런 멋있는, 격조있는 전통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세계유산서남사전에 공개되는 작품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게 국가지정 보물이 5점 정도 공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대학박물관에서 보물을 이렇게 많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박물관 역사상 저희들이 한 획을 그겼다. 이런 자부심을. 이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와보시면 놀라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전시는 대학박물관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교 유물 수준에 전혀 뒤지지 않고요. 그래요? 직접 한번 보시면 제 학생, 나이 든 학생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물이 이렇게 화려하고 직접 보면 색감이 너무 좋고요. 유물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방금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도서원 국사 진영하고 대학국사 의천 진영들인데 아무래도 직접 그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특히 아무래도 그 도서원은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전시회에서 도서원 국사 앞에서 좀 바라는 바들 속으로 잘하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도서원이 그 사남사를 창건하게 되면서 비보를 비보 사찰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보 사찰이 뭐예요? 비보는 숨겨진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수와 관련된 비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사남사라는 사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오래 보존하는 거잖아요. 오래 보존하려면 불에 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측 비보로서 사남사 앞에 가게 되면은 긴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연못은 바로 불 탔을 때 소방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도서원의 비보가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뭐 송강사 쪽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 때 송강사는 불에 탔지만. 그렇습니다. 사남사는 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이와 관련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또 어떤 귀한 보물들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 이어주시죠. 네, 네. 이 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까 처음 할 때도 포스터가 소개됐는데 포스터에 굉장히 크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방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저게 사리장음구라고 하는 건데요. 저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저 작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커 보였어요. 커 보이고. 되게 정교했던 것 같아요. 네, 정교했습니다. 저게 어떤 데 쓰느냐면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고요. 그걸 보관하는 것을 장음구라고 합니다. 장음구. 네, 그래서 사리를 보관하는 통인데요. 저게 탑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건 1986년에 사남사 3층 석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고요. 굉장히 일반의 대중적으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또 다른 작품은 또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저 그림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33명의 제자들을 그린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인데요. 저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처님과 관련된 제자 그림을 불화로 33장의 규모로 그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고요. 색감도 좋고. 그러면 저게 왜 사남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남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선 선종의 선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자들을 자신들이 그림을 통해서 모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종입니다. 네, 네. 순치 14년명 범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1657년의 제작이. 얼마나 오래된 거네요. 네,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기보다는 이건 원래는 보성군에 가게 되면 대원사라고 있고요. 벚꽃으로 유명하죠. 이미 철이 좀 지났을 텐데요. 이 범정 자체도 좋지만 저게 명문이 있습니다. 김용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붙어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조성아 범정들은 많이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만큼 미술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쭉 보니까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이번 전시에서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전시 구성에도 공을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개 정도의 주제로 그걸 했는데요. 되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시회 가실 때 스토리에 따라서 보시면 훨씬 나은데요. 크게 다섯 가지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암사의 역사를 저희들이 하고요. 두 번째는 선암사 스님들이 어떤 사상, 흔히 선교와 교정, 선종과 교정을 일치시킨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찰 배치가 독특합니다. 가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스님들이 그림도 그리고 아까 33 조사도처럼요. 또 많은 좋은 불교 쪽에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직접 가보시면 마지막에 종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무용의 의식들, 불교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맥락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박물관에 갔다가 선암사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쭉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전시를 통해서 어떤 선암사의 어떤 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직접 선암사를 방문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미리 보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물과 전남 유형 문화재에 포함해서 120여 점이나 되는 문화유산을 옮겨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옮겨서 전시를 했을까? 저는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상당히 운이 좋은 건데요. 그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2010년 이후로 십 몇 년 동안 사실 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이렇게 규모나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자랑이긴 합니다만 저희 박물관은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암사에 있는 거의 중요한 유물들을 이번에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박물관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고해 주신 박물관 선생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 예산이 적은데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전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가시는 김에 10월 말까지 길게 이어지니까 세계유산 선암사전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